좋은 세상이야? 왜 왔어? 왜 왔어? 왜 왔어? 왜 왔어? 오고 싶어서 왔어? 왜 왔어? 부천 중동에 있는 호텔에서 불당하고 오후 7시 정도에 불당해서 화재 진압을 10시 반 못해서 했다고 했나봐 10시 20분인가 봐 그래서 상자가 19명 사망자가 좀 늘어나겠지 특히 수소리를 보고 있나봐 병원마다 중상자 수소리를 해서 보건소장님 부천 보건소장님 수강생은 자정동에서 불의평 마지막 종료할 것 같아요 아랍계열의 아이들이 활동이 많아 이스라엘계의 애들도 있지만 아랍계열의 애들도 활동을 많이 해 그래서 누굴 뭐 다음에 그런 입을 노리지 못하게끔 얼굴을 그냥 묵어버리듯이 죽여버리라 하는 내용도 있고 거기선 이밖고 놀리지 못하게끔 이런식으로도 얘기하고 지시도 내리거나 그런거 같아 누굴이 누굴 보겠어 이러고 저기는 달고나니는 아저씨 나밖에 떠있겠어 하면서 있어줄 수도 있지 어쨌든 이 시간대에 왔다가 갔어 뒤에서 자주와 원래 물어다니는 패거리가 그 패거리는 그렇게 물어 다녀 그게 그런거라고 패거리가 생겨지는 이유가 있어 혼자 다니면 저기하고 패거리가 다닌으로써 좀 더 그런 느낌이 받는거지 대한민국수로 그런 자초 그런 길로 가고 있는거야 지지를 대한민국 정부 자체가 옛날부터 그걸 지리로 만든거라고 국민들 뜻하고 전혀 상관없이 지리로 정부 강요 대통령들이 다 사인해갖고 대한민국 국민들이 만들어주고 다 그렇게 한거야 그걸 지경영화하시면 어떻게 하라고 그럴 수도 있는거지 그 시대가 대한민국은 작게 지구촌이 처음부터 여기 대한민국에 왔어 있다고 매국노도 있고 외국인도 있고 다 있어 뭔가 범죄자도 있고 여러가지 벗어나고 싶은 사람도 있고 벗어나고 싶은 사람도 있고 중기작업하고 있는 사람도 있고 다 힘을 기르고 있는 사람도 있고 여러가지 많아 그래서 여기 이런 귀지럽고 할 수 있다 대한민국에 없는게 없잖아 범죄를 있고 다른것도 있고 여기 온갖 인간의 시장들이 열려 있어 대한민국 정부가 국가에서 스스로 그렇게 만들고 있는 거야 매년 어 지금 국민 모르게 그냥 수십 수명씩 수십만명씩 다 받아들이고 있어 흡수해갖고 알게 모르게 또 이름표 없이 들어와서 활동하게끔 하고 그런거라고 거기서는 죽어가는 사람도 있고 살 사람도 있고 그럴 수도 있어 조심해야 돼 누구한테 그러기 누구한테 그래 인마 이란동무 이란동무 대통령이 어 어떻게 다음에 보지 왜 그래 그러다 말거나 누구나 말거나 무슨 상황이야 그동안 맨날 그렇게 놀고 있어 하고 있어야지 변한거 못받게 변할것도 없고 그래 근데 야 옛날에 대한민국에서 옛날 신라 시대나 그 조 있었던 알라 믿는 사람들도 알라 믿는 사람들은 중국에 중국에도 있고 중국에도 옛날 어 중국에도 있고 다 있어 기록끼만 있는게 아니야 여기 조선조에도 알람이 있는 애들이 있었어 어 그리 세력은 그렇게 함부로 쉽게 없어지지 않아 내보낸다고 사람들은 말 안 들어 시아우디시 해갖고 겨우겨우 그렇게 하는거라고 그 누구든지 외국에서 들어와서 털 잡으면 쉽게 없어지지 않아 그런거라고 내보낸다고 내보낸다고 해서 무조건 내보내나 어려워 그래서 내가 처음부터 어려운 짓이라고 국민으로서 받아들이기 시작하면 특파권도 있지만 여기서 계속해서 살아야 영주권처럼 국민 되는거잖아 국가에 대한 구성원으로써 얘기도 하고 모르고 대한민국이라고 이 이름자 국민한데 언제나 대한민국 원주민들 그전에 대한민국 원주민들이 대모했고 냉동물고 내밀어 자유민주주의 구갬이 왜 대한민국은 그런거에요 그런데 목적은 다른 데 있어 다른 데 있다고 너희들같이 원주민을 원해서 살고 있는거 아니야 다른 데 있단 말이야 목적이 그들이 목적이 다른데 있어 그들의 운영 스타일은 다른 데서 들어와서 운영을 하는 거야 대한민국 내에서 움직여서 되는 건 아니란 말이야 그런 내용이요 흰 빠진 태풍 종달이 열폭탄 터뜨렸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요즘에 해커들이 많아 전세계적으로 해커들이 많이 있어 갖고 금방금방 알아들어 대한민국 해커들이 그런거야 못벽은 사람들이나 모르지 발전이 그날까지 대한민국이 이길지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이길지 지구촌 사람들이 이길지 모르는 거야 당해오고 나서 또 나라 뺏겨보고 나서 누군가의 나라가 되겠지 옛날에도 그럴 적 있어 나라 세워부터 세워갖고 한참 15년 20년 30년 하다가 도망간 사람도 있고 그래요 대한민국 역사 속에 저 위쪽으로 그런 내용이 있어 통일실라 시대 쪽에도 있고 그래요 경기부촌 호텔에서 불렸는데 투숙계 명단만 볼 게 아니라 cct 통해서 출입자 확인 중이라고 하거든 이렇게 질 두르고 나가고 해서 그거 이 출입관계 확인하는데 이 이어 출입을 안하고 거기서 상실 사는 사업자가 있을 수가 있을 거야 그러니깐 하얀하듯이 또 하면서 전체를 또 이사들이 뒤져서 또 완벽하게 뭐 바깥도 돌고 해서 그렇다면 둘러 가야지 또 그래서 이상이나 없나 체크하면서 가야지 어떡하냐 구석다리 세아가 원래 그런 거야 그러나 저거 우리 아저씨 아닌지 몰라 그래서 내가 걱정하는 건 다른 게 아니야 항상 트러블은 있을 수가 있는 거라고 트러블은 있을 수가 있어 개인 차이도 있고 성격 차이도 있고 종교적인 차이들 믿음이 차이가 있고 다 달라 이 반영적인 세월에서는 거울아 거울아 누가 제일 예쁘냐 이렇게 얘기하듯이 너의 생각이 너의 생각은 그런데 나의 생각은 달라 그래서 또 누가 그렇게 하고 그럴 수도 있는 게 사회야 세상이고 사회이란 건 그런 거야 언제 어떻게 변할지 몰라 아무것도 몰라 같이 이렇게 떠나서 가는 평행 선도 아닌 거 알 수가 없는 거라고 그래 그렇게 해서 살고도 있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거꾸로 문화가 거꾸로 되고 원래 있던 사람들이 이해하고 같이 공부하고 하면서 문화적 국가 이렇게 다 와서 이렇게 세우자 느낌도 다 떠오르는 게 대한민국의 한 짓이야 공무원들이 하고 있는 짓이 그런 거라고 언제부턴가 그렇게 하고 있는 거 그러니까 대한민국 내에 간척보다 더한 매국농들이 많이 있다 그걸 다시 한번 역설을 하는 거라고 이게 좋았어 돈 받고 뭐 했는지 몰라도 아니면 뭐가 좋았어 그런 거야 의심해야 될 애들이 많아 정부에 대한민국 정부에 그건 그야말로 국가보안법 위반이 아니라 매국농 저기야 저 그걸 인지를 못 해갖고 지금까지 헌법상행이 없는 범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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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국농이 되면 범죄가 범죄인데 범죄로 인식을 안 하고 있어 자유롭게 그렇게 보고 있는 거 그러니까 이게 정신이 다른 거야 정신이 달라 원주민 애들이 여기 안 있어 갖고 대한민국에서 누구 지시 갖고 사죄주인지 몰라도 그러고 있는 거라고 그러니까 민족이 없고 동포가 없고 그러고자 결국은 국가라고 하는 것은 누굴 지을 수 있는가 국민이라고 하는 사지만 원리원식 때 국민이라고 하는 것은 원리원식이 대한민국에 있는 국민은 누굴 얘기하고 있느냐 그걸 해석하고 있어야 돼 그것까지 해석해 줘야 돼 당연히 하고 있을 정도로 대한민국이 그 생각을 못 하고 있는 거야 하 하 그건 대지시키지 번호 다음번에도 이렇게 놀리는 거 그러면은 가만 안 되겠다 이런 식으로도 있지만은 사실 그게 아니야 트러블은 있을 수 있는 내용이야 트러블 나게끔 되는 위원이 누워 있어 자기 자신들에게 상처 자존심을 건드릴 수 있는 그 내용 뻔하잖아 중노전하고 이스라엘전 라고 해서 누가 얘기했어 미국도 있지만은 미국도 있지만은 스스로 꼬리 내리고서 그냥 뒤들어간 거 아니야 그러거나 아니거나 쌍을 놓고 싸우고 맨날 타협이나 하면 할 수 있는 애는 타협하고 쇼나우리고 서 있는 애는 쇼맨쇼를 하고 그런 거라고 의미 없어 거기는 어 내용상 거기는 없어 그래서 그런 데에 신경쓰지 마라 그리고 우크라이나 하고 러시아 관계 싸움도 신경쓸 필요 없어 난 과심도 없다 야 어 하늘에서 뭐라고 떠오르는지 맞는지 그건 그들의 이야기야 내가 거기다 뭐라 그러냐 그래서 지금도 다시 얘기했지만은 어 이 지방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이렇게 지방 혈축관이 이 얘기가 될 것이 지방이야 그래서 피족을 얻고 동포하고 민족이 그래서 형성되고 그러는 건데 여기는 대한민국은 그냥 잡다 모유가 왔으니까 지구촌 사람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해갖고 대한민국 쪽을 받아가고 누구나 어 그런 식으로 되고 있어 왜냐하면 매국노들이 그걸 원하는 거야 매국 매국질하기 편하게 그래서 원주민 구상권도 청구 못하게끔 다 죽여버리는 거 그러려고 하는 거야 오늘 월짓대로 그래야지 시상 소편하게 살고 그들이 그들이 목적은 딴 데에 있는 게 아니야 자신들의 영유가 넓혀서 어떻게 하면 어 그런 내용도 그런 내용이라고 적과 아무리 구우를 못하고 있어 살고 있는 대한민국 사람들도 문제야 어쨌든 그들에게 어이가 없어서 그런 내용이겠지 하면서도 정신무장이 다른 거야 달라서 그렇게 보여 그 그리고 여기 저기 사쿠라 어 으 으 으 으 으 으 맨날 그러고 있구나 그래 오면 돼 별특볼한 게 아니여 어 일어나도 그냥 신경이 왔어 신경 쓸 게 없어 요거 지진이 날까 안 날까 그럴 수 있는데 지진이 과연 날까 안 날까 으 으 으 4만 7명에 중상 3명 경샤 9명 에서 어 부천 중동에 있는 호텔 화제 아 이천 이십삼논도 8월 22일날 그랬어요 응 지금은 이십삼일이고 자정 넘어갔으니까 으 으 그래서 사상자가 총 열아홉 명이라고 말을 하는 거야 으 으 으 일단 숫자 파악은 항상 뒤늦게 하는게 어 정답에 가까워 어 안전매트가 뒤집혔는지 여부 추가조사 필요 그러니까 안전매트가 거꾸로 설치하고 딱 가면 있으면 거기 뛰어내야 될까 죽었으니까 두 명이나 죽었단다 그러니까 안전매트 어 이거 메투가 그러니까 화살표가 이렇게 올라가 있는 것이 땅을 가리키고 있어야 될까 아니면 하늘을 가리키고 있어야 될까 이름표가 거꾸로 가리키고 있어야 될까 앞으로 가리키고 있어야 될까 앞으로 가리키고 있어야 될까 그런 포지션 이게 하늘을 보고서 있어달라고 포지션 어딘가에 그게 써있어야 되는데 부착이 잘 안되어 있으니까 확인을 그게 안되나봐 왜냐면 꺼꾸로 하면 바닥면을 단단하게 해서 바닥하고 얇으면 커지니까 바닥하고 좀 두껍게 해서 바닥을 땅하고 이렇게 덮지 위는 좀 불글불글라해서 사람이 떨어지니까 딱딱하면 압력밥 소스 그냥 잘못하면 나오고 나오고 하니까 좀 두껍게 해서 쿠쉬를 좀 받게끔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런 식으로 설치가 되셔야 되는데 에어매트 공기를 막 해서 그런 문제도 있어 거꾸로 설치를 이렇게 해서 앞 뒤가 어디냐 그래서 그런 내용으로 한번 다시 한번 살펴봐야 되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있는 거나 봐 에어매트가 잘못 설치된 거 아니냐 뒤집어 놓은 거 아니냐 거꾸로 이렇게 뒤집어 이런 식으로 앞뒤가 이렇게 이게 설정을 봤을 때 겉으로 봤을 때 겉에 표시가 딱 해서 이쪽이 위로 가고 이쪽이 아래로 가고 이런 표시가 어딘가에 있어야 된다 그래서 오답을 알아야지 장구 하무 이렇게 부착을 시켜놓고 그럴 수도 있는 거 아니겠어 표시가 없으니까 위인지 아닌지 모르면서 그려볼 수도 있고 딱딱한 게 어디고 부들부들한 게 어디다 끈을 공기를 누워봐야 하거든 공기를 놓고 나서 흐흐흐 만져봐 이정도 쿠션이면 한번 꿀랑롱 하면서 8층에서 떨어지고 9층에 떨어지고 하면서 원래 10층에서도 떨어질 때 다쳐 그게 원래 3,4층인가 5층이하로 설정을 될 수 같은데 어쨌든 또 어저겠지 조금이나마 부상을 이어도 살릴 수가 있을까 하면서 있는 거니까 틋아 틋아 Century увелич 잘 다녀 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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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적으로 그 외국에 들어왔을 때 대한민국으로 왔을 때 아프가니스탄도 있고 여러가지 다 있어 그 사람들이 대한민국으로 왔거든 그래서 대한민국 국적을 받았다고 파병 나가고 여러가지 했어 그때는 도와주고 같이 들어오고 바로 마찬가지야 여기에는 첩자도 있을 수가 있고 간첩도 있을 수가 있고 여러가지 많이 있어 그래서 그때에게 주권도 주지만 국적을 줘서 또 어디 살겠다고 해서 토전을 마련해 주고 그렇기도 해 그러면 여기에 아라베딘 말이 아니야 이스라엘 사람도 있고 다 있어 여기 대한민국, 이스트 사람도 있고 여기 네바논 사람도 있고 다 있어 엄청 많은 미국 사람도 있고 여기 많이 있어 열쇠할 사람도 있고 다 있어 이따로는 여기는 대한민국 사람만 있는가 대한민국 사람들은 나중에 자연 도태처럼 없어져 간다고 직장도 잃고 목도 있고 그냥 농사지면서 하는 그 일자리도 잊어버리고 해서 처음부터 공업 과학 이런 식으로 일자리 사업 이렇게 해서 그런 일자리밖에 없는 거라고 돈이 될 수 있는 거 있어야지 밥 먹고 살잖아 이제 그런 일자리를 못 구하면 수도 죽어가야지 내가 가던지 그래서 아메리타가 생기는 이유가 유럽에서는 못 사니까 그리로 실제적으로 건너간 거예요 그 신대역 가서 새우께 하나님을 모시면서 그들을 뜻대로 이루어지리라 하면서 궁업도 생각도 다 하면서 경작도 하면서 얼마나 많은 동식물들이 다 있겠어 맹수도 있고 목도 있고 하면서 다 없애고 경작을 하면서 그러고 있어 이러고 있어 그런 사람들이야 그래도 지식도 여기 유럽에 있는 사람들 전부다 여기 왔다 갔다 하면서 지식을 전달해 주고 전화하고 하면서 통신이 이 편을 왔다 갔다 하면서 그걸 전달해 주고 모았다 하면서 음식을 하고 있던 그 아메리카 그 아메리카 미국 사람들 그런 내용이 그랬으니까 농사짓는 것도 공업도 다 하면서 그렇게 하면서 매언도 내보내고 세상을 어렵게 하면서 그런거라고 전도적으로 깨끗하게 살다 하더니 그게 아니고 똑같아진다 그 아메리카 그 아메리카 잘못했네 그런 내용도 있겠지만 그래 자상자 7명 중 남자가 3명이고 여자가 4명이나 한다 사망자 7명 중 남자 3명이고 여자 4명이래 현재 그래서 그들이 지금 사회의 여기 대한민국에 있지만 이들은 모여서 자기들 부각을 만들어 불안을 만들고 자기 자체에 정으로 조직이 되어 갖고 당의 개념처럼 자기들이 지켜가고 있어 대한민국 군대의 수준은 아니더라도 그의 비슷한 수준을 가지고 있다고 그 어느 곳은 그렇다 그런 내용이야 쉽게 그래서 그래서 그들에게 무기가 있고 어 여러가지의 회복각도 흥분이 아니지만 그의 비슷한 무기가 존재하고 있을 거야 그래서 이렇게 형성화해서 움직여 가고 있고 그럴 거라고 대한민국 내도 심리 분배가 다 달라 돈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무기도 가지고 있다 이런 식으로 보고 있어 언제 어디서나 커밋배비의 향을 들어와서 일처리하고 나갈 수 있는 그런 내용도 담글 수 있는 거예요 대한민국은 그걸 아마 알고 있으면서도 그들을 이렇게 국민으로 만들어서 국가의 이익을 위해서 아마 하고 있는 것 같아 그러니까 국민은 저버리고서 국가의 이익을 위해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해 줘야지 그게 이야기가 된단 말이야 그래서 사망 현재는 일곱 명이고 총 열아홉 명이 다쳤다 이런 내용이 이제 그래서 사망 현재는 일곱 명이고 총 열아홉 명이 다쳤다 이런 내용이지 남자가 3명 여자가 4명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야 그저 이상 또는 부천초방송 화재 예방 과장이 나와서 부천호텔 화재 현장에서 브리핑을 하고 있어 지금 마지막 브리핑인가? 지금 현재 그렇게 떠오르고 있어 그렇게 보고 있어야 돼 나는 저기야 의미상으로 여러분들에게 주고 싶은 내용은 서로 살인하지 말라 이 내용을 기본으로 해서 국가와 국민과의 관계 국가는 국민을 죽이면 안 돼 죽이는 행위와 그의 반응 행위를 하고 있으면 그게 잘못된 거야 그래서 반성하고 그런 일이 없도록 다시 나아가야 되는데 난 몰라 그러면서 노! 그러고 있는 거 그리고 죽었는데도 나 책임없어 그러고 노! 이런 식으로 나가면서 대책 아닌 대책만 내놓고 있는 거 그거 잘못된다고 얘기하는 거야 국가의 터전을 원래 있던 사람들 국민들에게 주어져야지 그것을 기본으로 해서 영국하게 살아갈 기본적인 태도위를 무시하면서 살아가야 될 새로운 대한민국과 새로운 국민을 원하는 대한민국에서 과연 무엇을 의미하면서 살아가야 되느냐 이런 내용으로 다시 한번 있어 죽을 거라고 사각을 못하면은 깨어두지 못하고 대한민국 정부가 어떤 정부인지 이해를 못하면서 사는 어떻게 되겠어 나라가 어디로 가냐니까 하고 얘기하고 있는 얘기야 너희들 생각이 닿으라 내 생각이 닿으라 과연 가는 길은 어떻게 나중에 이루어지느냐 거기 없는 사실을 구성원은 누군지 쭉 리스트를 범죄롭게 해서 조사를 해서 내놓아야 되는 거야 근데 통계청은 비밀이에요 하면서 거부를 하고 있어 옛날에는 남녀비후라고 다 해서 나이별로 해서 상과 죽음과 이렇게 해서 도피를 그렇게 해서 보고를 했었는데 지금은 그런 일이 없단 말이야 언제부턴가 보고조차 안해 몇 명이 죽었어요 알고 가지면 실격 그러면서 비밀이에요 실격 있어지는 건 똑같아 그래서 알 수 없는 사람들 모임에 그게 이제 지시하는 자와 지정받는 자 또 여러 가지 쫑쫑쫑거리면서 움직이는 자들 이게 조직이 되어있다는 얘기야 조직 번째 사업 조직이 되어있어 어딘지 조직이 될 수가 있는 거라고 외국인 그라프가 원래 그렇게 조직이 되는 거야 그 기본으로 했다고 아무리 국적을 대한민국으로 됐어도 그들이 국적이 어디가 아니야 국가면 저 원래 있던 데가 국적이라고 그러면서 국가를 글로 보고 있는 거라고 단지 살면서 여기서 국적을 거둬서 활동하기 표정해 끔 하고 있는 거 그게 대한민국의 거식이라고 하는 거야 국민이라고 하면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대한민국을 위해서 대한민국을 위해서 대한민국 국민과 함께 같이 살고 같이 죽어갈 수 있는 그들이 그러니까 독립화 돼서 움직어갈 수 있는 그런 게 아니라고 그래 그런 개념이 다 나오고 있어 맥주의 이슬로 떠난 남녀 두 명 모두 사망 남녀 두 명이 모두 사망했다 김원재 부천시 보건소장 김인재 언제요 문이 나빠서 김인재 인가보다 제 아 이 제자 잠깐 멈췄어 이거 인터넷에서 이상하게 왔다 갔다 하는데 지금 1시 9분인데 오전 사람들은 왔다 갔다 할 수도 있었는데 기본적으로 이 국가라고 하는 이념을 달리 해석해서 먹으면 원래 있던 여기 부족국가라면서 시적국가라면서 있던 애들 그걸 바울로 만드는 거야 그런 국가를 기만하면서 외국문으로 제도를 하고 있는 걸 가만 두면서 있어질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대한민국이라고 할 수 있는 한다면은 험리학으로 얘기해서 전 국가 국적을 말로 해서 누구를 언제 만들 수 있다 그러면서 대두고 있는 그들의 모습에서 무얼 의미하겠어 라지금을 보란 말이야 그럼 어떻게겠어 나라 뺏겨먹는 거야 나라 뺏겨먹어도 되는 거고 구성권이 바뀌어서 누가 좋아하겠냐 그거 대놓고 나라 뺏겨먹겠다는 건 똑같아 그렇잖아 나라 뺏겨먹겠다는 사람하고 똑같은 내용이야 을사 능약이라고 하든지 갈리프를 팍 끓여서 누군지 눈빛었잖아 아니 그런 구두의 정신상태를 갖고 있는 대한민국 공무원들 고쳐와야 돼 정신차려야 돼 그거 정신 차지 않고서 계속 그렇게 놔두면은 그거 뭐가 되겠어 아니 참 이상한 대한민국이야 그러니까 중상자 모두 승사에 지장 없어 라고 얘기를 하네 중상자 중경상 승사에 지장이 없다 그래서 상응자가 구정된 것 같다 이런 식으로 얘기가 없나봐 사상자 중 외국인은 없는 것으로 다 악 외국인은 없어 그럼 내국인이라고 하는 건가 50대는 남자 여자가 둘 둘이 똑같은데 30대 40대는 남자 비율이 여자가 좀 많아 . 하나씩 하나씩 많다. 사망처럼 남자가 4명 여자가 1명이라는데 몇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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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대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에서 나왔다 여자가 50대가 되면 40대가 1명 30대가 1명 또 이렇게 얘기해서 빨리 들어봐. 난 모르겠다. 전달을 못하겠어. 남자 3명, 여자 4명, 사망자 7명, 남자 3명, 여자 4명이라고 하고 있어요. 김인재 부천시 보건소장이 얘기한다. 그런 내용이 있어요. 이렇게 해서 여자는 그런 내용이 있어요. OL walked in here with the speed Dá 0. lowest costs 어쨌든 화재로 시행된 분들 정말 안되네 그러면서 어 살고 있어 영목을 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공짜로 한거 없어 그 때 동마다 먹은게 제야 야 박정희 때 언제나 했어 태해 중동에 석유 그 어디 먹은 게 얼마냐 그래 보고 있어 그 누가 먹었어 기업들도 먹은 거 아니야 대한민국 기업들에서 그 기업들에서 얻음을 구하면서 살고 있는 거 아니야 어 그러면은 얻어먹었으면 갚아야 될 거 아니야 갚았어 그런 내용은 없어 서울에 태해라는 돈이 있어도 그러면은 얻어먹었으면 갚는 그런 것도 있어야 될 거 아니야 보답을 했어 이자 쳐서 주선제 그런 것이 정신적인 거로 이상은 없는 거 아니야 그럼 뭔가 좋을 거 아니야 받았으면 모여도 좋을 거 아니야 국적을 팔아먹고 옮긴 거야 정확히 알아야 돼 그랬어요 다시 원리원식대로 바르게 살아가야지 그냥 도움받았으면 도움받은 만큼 또 다시 원상회복하든지 그리고 있어야 되는 것이 기본적인 양심의 소리 아니야 있어 받은 것도 없이 맨날 피해망성증으로 사면 안 되잖아 covered 5 5 9 8 9 10 10 . 그래서 대한민국 이라고 하는 나라가 적과 아무도 못해. 부부 형제를 죽인 게 대한민국이 있다면 그래요. 동정이 없고 혈적도 없는 애들 대한민국이에요. 그들에게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그런 내용이라고요. 다시 한번 물어봐요. 대한민국은 그에 대해서 책임을 안 지고 있어요. 항상 자기들이 잘했다고 하면서 정당하다고 하면서 법이에요. 그러면서 회피하기 위해서 도망다니고 있는 거. 대한민국이라고. 대한민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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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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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20대, 30대, 40대, 50대... 남녀가... 남녀 비극이 다 다른데 50대만 남녀 비극이 같아... 9천원 호텔, 11명 사상, 7명 사망, 12명 부상해서... 행위롭다. 법은 개나죠. 그래서 잘 들어도 국가의 구성원이 누군지... 그 의미가 뭔지... 너희들은 옛날에 구속국가, 시속국가 얘기를 못하나봐... 국가 시간에 그게 뭔 소린지... 그냥 깡나라 얘기를 듣고 있는 거지... 그 생각만 하고 있어요. 그래서 대한민국까지 지금 살아오고 있는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그걸 읽게 하고 있는 소리를... 못 알아 듣는 거야. 그만큼 그게 대한민국을... 매국노들에게 넘겨주고 있다는 증거야. 그 국상국가스를 없어져야지... 여기에 있던... 그... 꾸나한 역사와 문화를 갖고 있는... 있던 사람들... 지금까지 있는 그 사람들의 역사를... 예면시하겠다는 내용은 아니겠어? 그런 내용은 아니잖아. 그런 내용이잖아. 쉽게 얘기해서... 그러면서 그들이... 뿌리가 어딘지 모르면서 하게끔 해서... 나중에 뭐가 되겠다고? 대한민국 공무원들이 어느 나라 공무원인지... 알 수가 없어. 정신 사내야 돼. 그렇지. 전 이런 사람하면서... 내가 오해를 하면서 있지만... 오해가 아닐 수도 있는 내용이라고. 어떻게 변할지... 알 수가 없는 거야. 그렇게 될 수도 있고... 안 그럴 수도 있고... 내국인까지는 문제가 생겼는데... 내국인까지 와서... 내국인인 척 하면서 움직이는 거... 당연히 트러블 나겠지. 경계가 확실하게 정해져서... 이렇게 하면 몰라... 경계가 부확실하고 만나고... 이렇게 하면서... 나중에... 뭐... 트러블 나겠지. 그런 거 아니겠어? 사회라는 게 그런 거야. 그럴 수도 있는 거고... 대한민국 정부가 공무원들이... 그렇게 만들고 있는 거라고... 일부러도... 그런 짓을 하고 있고... 그게 정신머리가... 어디에 두고 있는... 공무원인지... 알 수가 없다는 내용이지... 그게 뿌리가 어딘지... 정신이... 어디가 좀 이상해... 애야... 솔직히 해서... 정신병자야... 아무 말이라서... 정신병자... 국가에서 정신병자를 키우고 있는 거... 국가 운영이라고 할 수 있는... 정신병자들 얘기가... 늦게 진단 말이야... 뭔가 좀 이상한 거... 아지 않아? 논리적으로... 뿌리를 외면시하면서... 희타쿠티티 하면서... 뿌리를 외면시하면서... 저... 아프리카님을 못하게... 대한민국이... 어유관려니까... 하고 있어야잖아... 팔자다니... 뭔가 이상하잖아... 독립운동을 했는지... 안했는지... 모르면서... 있어야 돼... 대한민국들... 대한민국들... 어지무섬이 있어... 수영순이 한게... 예... 오해는 많아요... 어... 그럴 수도 있을 수 있고... 하는 내용이지만... 내검증은... 다른게 아니야... 그럴 수도 있기 때문에... 하는 소리인데... 저기만이 그럴게 아니라... 다른 사람도 마찬가지로... 다 똑같아... 누구나 이 격차가... 어... 압력받속이... 오게 되면... 그렇게 될 수가 있는 거야... 외국인이고... 외국인이고... 여기 살고 있는 사람이고... 간 살고 있는 사람이고... 압력이 들어가면... 이렇게... 되어있어... 그래서... 태우려고... 싸움 나면서... 각자... 독립이... 그날까지 하면서... 다 각자... 대한민국은... 대한민국은... 미국이... 일본을... 한국권을 받아서 대한민국 조선을 남한날 군정으로 해서 유엔 정의해서 합법의 정부를 대법 코리아로 만들어서 운영을 좀 해보라고 놔두고 간거 독립을 알게 모르게 인정해주면서 대한민국을 놓게 된 이유가 거기에 있는거에요 대한민국이 어디서 갑자기 소상한 것이 아니란 말이야 그렇게 되는거에요 그들의 구성원들은 싸움을 한 사람도 있고 안 한 사람도 있고 미국 일본에 붙어있어 살린 사람도 있고 조선에 있던 사람도 있고 코러에 딱 코러인이며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도 있고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그 땅에 있던거야 그러면서 유기소진대가 나갔고 운치고 지구추어진 사람들이 유엔에 군대를 파방해서 남한을 지원해서 대한민국을 지원해서 싸움을 해갖고 죽고 살고 하면서 여러가지 파문도 있고 하면서 살아온거란 말이야 그러게 그래서 에듀튀기도 나오고 어떠한 종류의 새로운 인간이 그야말로 새로운 국민이 타칭하면서 있는거라고 새로운 대한민국, 새로운 국민 그런 내용이야 거기서부터 다만사로 이루어진 내용이 돼있어 그런 내용으로 내가 이해를 할 수가 있다고 뉴욕을 통해서 온 지구촌에 있는 모든 남성들 여성들이 들어와서 대한민국과 같이 위에서 싸움을 해갖고 죽어가면서 남겨진 그 사람들 세운 대한민국과 세운 국민을 그걸 지치기하고 있어야 한다 그러면 이해가 가능하지 그걸 어떻게 할거야 누구를 위해서 살고 누구를 위해서 죽어가는지 그 의미가 있을거 아니야 그래서 새로운 국민과 새로운 대한민국이 만들어졌다 이렇게 얘기해봐 그것이 가장 틀린 소리인가 그럼 너 어디에서 치수도 시킬 수 있어야 하는데 국방부가 그럴 능력이 없다는 내용 아니겠어 그래서 외세가 들어와서 유엔에 들어와서 모든 지구촌이 들어와서 같이 싸움을 해갖고 그녀만 시켜주고 지금까지 지켜주고서 미익하면서 있어주는 내용 그걸 뭐 이상한 가격이요 아무리 대한민국을 시작한 6.25년에 용병이 들어갔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야 그래서 합참이 남겨져 있는 이유가 그렇게 움직여주기 때문에 합참이 남아있는 이유이라고 국방부가 아니라 합참이 있는 이유가 대한민국을 국방부와 합참이 And the Many of the United States 대한민국을 궁합한 이유가 대한민국의 문제에도 이어 대한민국을 대한민국의 소속도 대한민국의 정책을 대한민국을 대한민국과 대한민국과 대한민국이나 대한민국의 정책을 합해서 참모를 거기서 움직여 주는 거야 그래서 국병과 같이 움직여 줄 수 있는 대한민국을 위해서 합참이 존재하고 있는 내용으로 해석을 해달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각기 나라가 있어 다 각기 또져 있는 나라 그 나라를 위해서 대한민국을 위해서 그 모든 나라들을 통과하면서 지원해 달려가면서 여기 대한민국 위에서 이렇게 있는 곳이야 어떻게 보면 나를 다부다 위에서 있으면 각기 뿜뿌리 해갖고 있을 수밖에 없어 국방부가 뭐 혼자 하겠어 돼지라는 소리지 그걸 의미하고 있어 그러면 이 대한민국의 존재가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 수 있어 여기 대한민국에 뭐 원재료가 많아서 무기공급을 계속 만들어낼 거야 어떻게 생각해 재료가 이렇게 많아 만화로는 또 어떻게 어디에 쌓아줄 거야 생각을 좀 해봐 생각을 그러면 어떻게 자기 자신을 지켜갈지 어떻게 생각해야 할지 그런 내용도 있어야 한다고 그냥 누구의 호수무위만 둘들하게 채워 놓으려고 하지 말고 여기 있는 사람들 배고프고 밥 먹고 살고 그런 내용들 그냥 자유롭게 시키지 말고 잘 이렇게 살아가서 영향을 쓰게끔 이끌어줘야 되는 거 아니겠어 그런 사람이 필요하다 이런 내용이야 병들고 십발이 있고 힘이 없고 모든 사람들이 존재하고 있는 거야 국가에 하는 그리고 또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존재하고 있는 거고 이해하면서 그들에게 산과 죽음과 그 모든 것들을 같이 하면서 그렇게 나중에는 언젠가 모두 이상하게 살 수 있는 지구촌 그 자막으로 둥그런 지구 안에서도 살아갈 수 있게끔 그 시스템이라도 잘 갖춰서 움직여 가면서 같이 형아를 가야 되는 거라고 책에 책여봐 책여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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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조직을 만들어야 하는 거야 그래야지 훈훈하게 살 수 있고 그걸 배워서 같이 이렇게 유대감을 가지면서 같이 이렇게 활동하면서 독립적으로 같이 유연적으로 하면서 살아가는 바탕이 될 수 있다 이런 내용이지 자신의 독립도 하나님 말씀과 모든 것들이 사람을 죽이지 말라 하면서 그 인간을 바탕으로 있어야 되는 거 그래 보고 싶다 그런 내용이야 그렇게 되면 인간의 성경이 바라야 되겠지 아이고 그렇게 잘 먹고 돼서 와봐 어떻게 축정이 안되냐 봐봐 비공개? 영원히 비공개? 모르지 야 수정관 너는 누굴 위해서 있을 거야 경찰 대한민국 넌 누굴 위해서 있을 거냐 그래 보고 있어 인간위에 인간 없고 인간 밑에 인간 없다는 대한민국 아직 멀었어 내 정의가 뭔지 평등이 뭔지 국민을 위해서 있어야 할 정신머리가 그냥 어디에 있는지 모르겠어 어디다 숨어 타먹고 있는지 그것도 알 수가 없어 그런 내용이야 거짓이 아닌 사실을 현실로 보면서 느껴가고 있는 거라고 침소공장에 이 소리라도 느껴보면서 불편한 소리라도 느껴보라고 그래서 뭘 알고 싶어 좀 더 나아져야지 그렇잖아 정신적으로 나아져야 한다 수험사장의 이름이 잘못됐다 그 사장도 잘못 말했나봐 나는 몰라 왜 수험사장의 이름이 잘못됐다 그러면 그러니까 남이 잘 아시는 분들은 잘 알아서 살아돼 나는 이름은 잘 몰라 있을 수 있다고 불렀는데 그리고 정확한 얘기가 아닌 걸 내가 오다고 했면서 할인하실 거야 일반적으로는 내가 할인은 못하고 정확히 기관이나 단체에서는 할인이 가능한가봐 어쨌든 수고 많이 왔어요 야 그래도 오해 없이 살면서도 대한민국이 누군이 나라인지 누군이 나라인지 그걸 확인할 수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런 작업도 있어야지 계속 속고 살면 안 돼 그럼 세상을 소리로는 우리들과 영혼이 결과를 하면서 세상을 바르게 안에서 깨달아가면서 있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자기 자신을 깨우치면서 언젠간 나도 독립할 거야 하면서 국가의 존재가 나의 자립과 함께 이루어진다 꿈을 꾸면서 해가 이루어 이루면서 그들의 활동도 나의 활동도 정당하게 되기를 바라면서 그야말로 나도 그런 내용이지 똑같아 살기 위해서 그러는 거야 살기 위해서 살아가기 위해서 그렇고 영혼 무궁무원이 살기 위해서 살아가기 위해서 정신을 차려라 그런 내용이라고 바이바이 바이바이 그렇고 그야말로 나의 자립을 살아가기 위해서 그야말로 나의 자립을 그야말로 나의 자립을 살아가기 위해서 그야말로 나의 자립을 부부 사과 위원회로 나의 자립을